부천시청 광장에서 이틀간 진행될 부천 비보이케이 페스티벌 중계카메라를 잡으러 왔습니다. 저기 클라이맥스, 김한약과 얼굴들이 있네요. 딱 봐도 스킵, 의자왕, 안용 등등 이틀간 행사가 진행될 장소인데 무대가 으리으리 합니다. 뒤에 아파트가 배경으로 어우러져 있어요. 누천시 실내로 옮긴다는데 그게 저기인가 봅니다. 오늘 촬영 파트너 팝핀 제이번, 청마 감독님께서 음료를 사주신 데서 따라가고 있어요. 음료 드시고 싶은 걸로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걸로. 그러면 전 다 먹겠습니다. 저도. 저도. 아이스 아멜 3장 드세요.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히 힘든 건 없고요. 오늘 데이가 퍼포먼스 데이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맨홈호 펑키즈인가요? 클라이맥스인가요? 클라이맥스인가요? 네,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이쪽은 영상 감독님. 아, 저. 그리고 구면인 사람도 있지? 오규랑 같이 팀 활동하셨잖아요. 네, 네. 그 때 뵙폼 기사님들. 아, 저도 납치 베이스 비키고. 나랑 일구역이나 이 셋이 크루야. 영상 크루. 오늘 일하러 오신 거예요? 어, 난 일하러 온 거야. 좀 있으면은 300만인데. 마음이 어떤가요? 뜻밖의 수학이죠. 진짜 2,000명만 들어오면은 이제 300만이야. 아, 진짜요? 얼마 안 남았어. 어떤 게요? 얘, 그 신랑 입장 댄스. 좀 있으면 300만이야. 아, 진짜요? 미쳤다. 왜지? 그게 높아가지고 나도 내 채널 메인에다 걸어놨어. 왜지? 소식이 멋있긴 해. 진짜 멋있었어.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백업 하시는 분들이 간지 났다고. 아, 그중 한 명. 백업에 한 몫 했지. 그 얼굴 한 명은 어디 갔어? 그 얼굴 한 명. 얼굴 팔러 갔습니다. 남들라. 그럼 어디 갔어? 제이 블랙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권 코레오. 대권 코레오. 12시 15분까지 우리 아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비보이 기획을 분들은 MC기준 오른쪽 종합안내서에 가셔서 오늘 참가... 반항제! 폴리! 폴리! 이장선으로 임팩이 진짜로 무대를 올려준 아! 다정와요 오! 아 너무 콘테스트 프레이크루 여기, 여기! 좋아요 이렇게 그대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로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3, 2, 1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천만원의 주인공 다시 한 번 큰 목소리로 드립니다